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합격하게 된 한림연예술고등학교에 합격하게 된 전예술고등학교에 합격한 전주공연예술고등학교에 합격한 전선, 신혜왕, 안아영, 연생, 공연학원 제일 유명한 건 수지 입지, 의진님이나 공탄정보공연 그러니까 해외, 채영이 등등등 한 100명 넘는 연예인의 배출 이모님이랑 알아보던 그 중에 입시나 전문적으로는 가장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보컬 인데이 레슨을 하고 피아노도 인데이 레슨을 하고 입시나 다 같이 모여서 앙상분들이라는 수업도 같이 했었고 이런 수업도 같이 했거든요 동화하기만 했던 학생이었는데 유튜브 영상이나 한번 찾아보면 되게 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영상도 있고 그런 걸 직업으로 삼으셔서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알겠으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춤을 직업으로 삼고 싶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좀 더 배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노래를 부르고 그걸 노래해가지고 제가 뭐가 부족한지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콩쿠르를 나가는 것도 정말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나갔기 때문에 콩쿠르의 제일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제 또래 친구들의 실력을 어떤지 볼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또 거기에 결과도 저는 좀 좋게 나와가지고 거기에 또 만족하고 더 뭔가 하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 많이 받았고요 중2 때 오디션만 하고 시작했었는데 1년 동안 하다가 나이 쌤께서 워킹을 하시는 모습 보고 워킹이 너무 멋진 장리를 하게 되어서 이것을 좀 더 잘하고 싶다 해가지고 입시를 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콩쿠르 쌤을 보면서 액팅을 정말 많이 배웠고 가슴이나 골반을 어떻게 더 부각시켜서 쓸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 여성상의 느낌을 어떻게 더 잘 낼 수 있는지 이렇게 하고 여름에 어떤 게 제가 혼자 솔로를 한 번 했었잖아요 되게 즐겁게 했었고 팀으로 만들어서 같이 하는 것도 서로 합을 맞추고 같이 연습하는 게 되게 즐거워서 좋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